포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가지의 기록이 있는데요. 수은자빵, 조선부상신식요리제법, 임원심육지, 농종회용, 고사신서 등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수은자빵, 기미 5,500년대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밑술비끼, 덧술비끼가 나와있구요. 방법 2, 포도를 으깨서 찹쌀과 함께 축을 수어 시킨다. 2, 1에 누룩과를 섞어 항아리 던고 숙성시킨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구요. 조선부상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6페이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방법 3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와있습니다. 포도의 즙을 내어 누룩에 버무려 술 담그는 법과 같게 담근다. 찹쌀밥은 즙이 없게 해야하며 마른 포도가루를 넣어도 좋다. 포도를 오래 두면 저절로 술이 되어 달고 독특한 술이 되는데 이것이 참 포도주의다. 이렇게 나와있구요. 방법 2에는 포도즙 한말정도에 누룩맨양을 가루내어 한대 버무려 독에 넣고 잘 봉해둔다. 2, 저절로 술이 되며 술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방법 3, 꿀, 세금과 물 한말과 함께 다려 병에 붓고 따뜻할 때에 누룩가루와 술 및 각종 향기를 넣는다. 2, 젖은 종이로 봄하고 깨끗한 옷에 놓아둔다. 봄, 가을에는 5일, 여름에는 3일, 겨울에는 7일만 지나게 되면 좋은 술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젖은 종이, 독이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원문이구요. 버양문입니다. 포도주는 소주법과 양주법이 있는데 양주법은 포도즙을 취하여 누룩과 찹쌀밥을 넣어 이런 방식으로 나와있는데요. 조리법은 찹쌀밥을 불려서 푹 무르게 찐다. 이 포도즙을 취하여 누룩과 찹쌀밥을 섞어 항아리에 비져놓는다. 즙이 없으면 마른 포도 가루를 사용한다. 간단하게 나와있는데요. 번역문에는 여기에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윗나라 문제는 이른바 포도로 빚은 술은 누룩과 쌀로 빚은 것보다 달콤하여 취해도 쉽게 깨는 술이다. 술이라고 하였다. 또한 오래 두면 스스로 포도주가 된다고 하였다. 이 술은 향기롭고 달콤하며 독하여 이것이 진짜 포도주라 한다. 본초과목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016주 두 번째 포도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주둔장 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도즙 한 마리를 취하여 누룩 내냥에 골고루 덮고 항아리에 넣고 주둥이를 물봉하면 저절로 수리되어 있는데 특이한 향기가 있다. 참 쉽게 되어 있는데요. 조리법 1. 포도즙 한 마리를 취하여 누룩 내냥을 골고루 덮는다. 2. 항아리에 넣고 주둥이를 물봉하여 발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농점 회유 최한기 183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잘 익은 포도를 주물러 즙을 내고 찹쌀밥과 흰 노릇을 같이 섞어 술을 빚으면 저절로 수리되고 맛이 아주 좋다. 산포도, 머루로 술을 빚어도 좋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세하게 나와 있구요.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있습니다. 방법 1에는 잘 익은 포도를 주물러 즙을 낸다. 찹쌀밥과 흰 노릇을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산포도, 머루로 술을 빚기도 한다. 방법 2, 포도 알즙 한 말과 노릇 내냥을 골고루 섞는다. 항아리에 넣고 밀봉하면 자연적으로 수리된다. 방법 3, 포도집에 꿀 3명과 물 한 마리를 함께 끓여 병에 넣는다. 2, 식으면 노릇가루 둔양과 흰술 및 둔양을 넣고 젖은 종이로 입구를 밀봉하여 깨끗한 곳에 보관한다. 3, 봄과 가을에는 5일, 여름에는 3일, 겨울에는 7일이면 자연적으로 수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위에는 항아리, 방법 3에는 병, 젖은 종이가 필요합니다. 농중 해외에 있는 또 다른 포도지의 기록입니다. 원문이구요. 번영문입니다. 조리법 포도지 한말과 노릇 내냥과 함께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 항아리 입구를 밀봉하면 자연적으로 수리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포도 익은 것을 손으로 비벼 집을 짠다. 찹쌀밥과 흰 노릇을 합쳐서 빚으면 저절로 수리되는데 맛도 아주 좋다. 산포도 머루로 빚어도 된다. 조리법 1. 포도는 익은 것을 취하여 손으로 비벼 집을 짠다. 찹쌀밥은 물에 담가다가 건져서 쪄서 익으면 식힌다. 포도집에 찹쌀밥과 흰 노릇을 함께 넣고 버무려 섞는다. 항아리에 넣어두면 저절로 수리된다. 맛이 아주 좋다. 산포도 머루로 빚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вним아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